똥 할래? 한 번 더? 똥? 가자 똥? 가자아아 가자 지구 가자 지구 백린탄 폭격 바퀴 폭격이 떨어지면 레이저로 유력하네 한 스쿼드 간다 그러겠지 안 떨어지는 게 더 이상인 나 1번 핑 찍은 데 그 배로 간다 주변 그 앞에 너 바다로 떨어지고 있냐? 주변에 배는 안 보여 응 바다로 떨어졌고 아씨 나도 바다로 떨어질 것 같은데? 안정적인 바다 바다 안정적인 바다 여기로 사람 떨어졌냐? 아니 안정적인 것 같은데? 한 테이블 한 테이블 한 테이블 한 테이블 인스쿼드 하나 가는 거 봐 내가 본 거 같은데 아니 나 나까지는 못 봤어 나도 떨어지는 건 못 보는 거 같은데? 렉 걸렸나? 하나 본 거 같은데? 아닌 말고 아니 아니 말 아니 아니 말 아니 아니 으 개낭 레벨 2 5 야 어 있잖아 있잖아 역시 있었어 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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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기서 파밍에 비치면 안됩니다 대당 레벨 2 그걸 좋아 달이 아니 나 반대 없다고 해가지고 엄마 이루 가라 있는데 있었어 그걸 믿어 쓰지 특히 2 다른 내가 해 볼 줄 알았어 안 떨어질 리가 없지 그러니까 떨어졌는데 아니라 그래 가지고 아내 기구만 하러 없어 그럼 썼어 그렇게 그래 다들 못 봤어 라고 했지 아니라고 하지 않았어 아 그래 아 아 그래서 이렇게 하는지 아니예요 한명 이어 어 내 쪽에 한 명 뿐이야 으 4 쪼 컨테이너 쪽에 한놈 있어 어 방금 얼핏 봤어 야 근데 시랄이 너랑 나랑 지금 차이 많이 나는데 어떻게 할까 내가 그쪽으로 움직일까 난 잠깐 애들 이쪽 간다 이쪽 간다 어디 여기 1번 빛 안 오는데 없는데 내가 쏴 가지고 지금 빠졌어 열로 갔어 오케이 아 지금 뭐 사이트가 없어 가지고 나도 없어 그냥 아이언 사이트로 그냥 쏘는 거야 간다 또 간다 또 간다 보인다 뒤로 갔다 아 봤어 그 지게차 뒤에 있어 아 5 어 어 나 지금 완전 둘러쌓였는데? 한 명 비절! 한 명 비절! 배에도 있고, 배에 1범핑 찍은 데 그쪽에도 있어 아, 알아. 두 명 있으니까 봤어 아, 아파 한 명이 못 봤어. 재밌다. 네에에에 으악! 어, 너... 얘네 올라올려면 개고생해야 될걸? 음... 어딘데 나 이거... 계속 이게... 키드... 둘 다 비절인 것 같은데? 그치 아니야, 한 명 비절이야 한 명 또 이쪽으로 온다 살린놈 또! 아니야, 아니야. 한 명 또 왔어. 두 명이야 꼬인다 아유, 뭐야? 아, 부서스 좋은 날씨네 히읍 쩌쩔쩔쩔 아... 아... 니 선수 쪽에 있었네? 어... 아니, 진짜 내가 봤어 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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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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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어우화 으헿! 킬 수 있다는 말이지 그래서 내가 걔네들 3명, 4명 다 잡아놔가지고 버틸 수 있었던 거 아니겠군? 인정합니다 애들 막 양각 잡으려고 너 쪼고 있었는데 내가 뒤에서 막 죽어버리니까 인정합니다 짧았어 무평 마틴만 죽지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인원, 인원, 아주 그냥 인원수가 딸렸어 왜 먼저 죽은거지? 일때 인원 싸워서 진대 아니야 나는 첫놈이랑 싸우고 있었는데 뒤에 두 놈이 더 오더라고 뭐야 하는데 너무 많이 싸웠어 아니 어떻게 그런 무책임한 발언을 할 수 있는 거죠?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았다 이 말이야 인정할 수 없다 이 말이야 아 화염병만 제대로 들어갔어 또 한 명 잡고 시작한 응 응 응 응 다가사도 너무 잘 넣었어 계속 다른 거 같고 죽었어 무슨 짓을 한 거야 아 아 아 아 아 사이트가 하나 더 안 나왔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그니까 그 너랑 너랑 같이 호응해가지고 교전을 할 때 응 그때 안 나왔다 이 말이야 괜찮아 나도 아이언 사이트로 교전 열심히 했어 아 아 아 어떻게든 너를 살리기 위해 난 정말 뻥치지마 움직이지 마 너랑 지랄듯이 말이야 감히 나의 노력을 평화해 아 평화할 거야 자식이 미쳐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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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왜 독에서 또 소리가 나지? 왜 독에서 저 미친 소리가 나지? 미쳐버리 호족한 새끼들 지금 날 못 찾아가지고 열 받아서 지금 초기를 난사하고 있는 건가? 걔네 아까 나 잡으려고 어 둘이 왔거든 어 근데 한눈 킬 잘라고 신대편 쐈어 개파리구만 아이고 멀다야 뭐 C만 좀 먹을 때는 마이크 입에서 떼는 거 존다 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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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세 예의심을 인정합니다 아 지금 뭘 먹고 있더라 valve 엥 펜 헉 오 6대 1 아 형 혼자 미쳐가지고 진짜 이.. 어? 내 입에서 벌어지는 불꽃축제! 거의 슈팅스타급이었어 기념 잡아줬으면 됐지 혜준이가 한 명도 못잡아 놓은 거 아니야? 지라이들 혜준이가 한 명도 못잡아가지고 나는 지금 오지게 아니었냐고 쌍각치게 떴는데 지금 감히 내 노력을 평화해? 받아들일 수 없어여? 님들이면? 어? 너 쫄깃다가 질 박는 거 내가 이즉 때려가지고 너 올리다시 이마 너 앞으로 다른 너 따른데 가기만 해 나씨 안 도와줄 거야 님들이야? 야 언제든 어? 도와주기 됐냐? 조다 잘 도와줬지 항상 크로스로 체크해가지고 내가 네 쪽 떨어지면 항상 거기 봐줬는데 애들은 내 쪽 안아? 네 쪽 오지? 왜 미쳐가지고 맨날 애들 떨어지는데 그쪽만 가고 난리야? 미쳐가지고 내가 다 잡아줬잖아 다 잡기는 씨발 지금 그래서 지금 땅 밑에 누워있는 사람 느긍 어? 야 문 열려있다 어? 뭐지? 존나 수상하군 해안가로 간다 어? 씨발 씨발 아 저기 있네 아 저기 있네 아까 걔 애들인거 같아 아니 어림도 없지 어림도 없지 어림도 없지 어림도 없지 어림도 없지 아암 어림도 없지 이건 아이언스 끼고 잘 싸우는데 얘는 6배율 끼고도 못 쳤네 아이고 와우 저거 좀 센데 M24인가 짜 앞에 있네 내려왔어요 여기다 휴퀴야 돼 이게... 주인공 führen 바풀관이 mi 마주 맞.. 맞았는데 후라이펜 맞아가지고 딜 안들어간 건 실화냐 tener 왠 슈 슬 슈 슈 오우 후우 으 баг 흫 으 진짜 ㅆ다 재밌는데? 실화냐? 쟤네 나 왜 못잡아? 아니 왜 게임을 할 때 영화를 짚고 있는 거 진짜 아니 왜 쟤 왜 나 못삼? 딴 딴 애들이 안잘하는데 상금을? 개재밌네? 쟤네 왜 나 못잡지? 아 지금 안 쏠 타이밍이구나 으악 누구는 누구는? 오오 단발로 쏴 단발로 장골로 약간 에임 밑으로 해봐 아 지나갔어어 어 간다 오오오 이걸 핵순인가? 이걸? 어 다른 애들이 쏜다 아, 6개월이 캐리하네. 퇴야지잉. 셀프의 안각 오지구요. 저 이상 안 떨어지네. 이렇게 되기 이상 보물고블린이 되는건 방지한다. 다 먹고 간다. 쪄있네. 어, 쪄있네. 쪄있네. 잡았어, 잡았어. 한 명 내려왔어, 거의. 많이 내려왔어. 튄다. 쪄고 치고, 쪄고 치고. 이게 히트한 러닝과 스커미지 전법이라는 것 아니야? 그렇지. 어, 좀 있어보여, 지금. 개구리 남뛰기식 퇴출. 원래 그런식으로 하는게 제일 정석적이긴 하지. 쟤네들은 지속적으로 손해를 강요하게 되는거지. 안돼. 가까이 붙으면 내가 져. 멀리서 딱히 이기지 못할 것 같은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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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떻게 그런. 어떻게 그런. 사기저하시키는 발언을 할 수 있어. 무너케야? 흠. 흠. 제발.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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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전에 혜준이랑 나랑 일대 1로 썰렸던것도 아니야? 그러다. 근데 왜 진통VPN inflamm świI? 아, 뭔 소리야. 흠? 뒷걸대신 통제가 더 있을거야? 그냥 여기 빠르게 숨을게. vice cinei. 흠, 흠. 흠. 구이icker. 공략 영상 존나 자식이 하고 싶던 것 그냥 하고 싶던 거야 공략 영상 존나 열심히 봤거든 평화 하지 마시죠 인강 많이 보더니 이런 것도 아쉬워야겠고 아 저기 있구나 아까 옆에 있지 않았어 여기다 여기가 가려워 안싸 내려왔네 한 명 더 본다 남은 쪽에서 쏘면 들켜 그냥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아 밖에 누워라 밑에 있네 출탄 하나밖에 없어 쟤 안 보이는데 밑에서 발소리 나지 않냐 이쯤에서 15방향 65방향 저 앞에 있네 왔다 있네 어 왔다 쟤네 왔다 한 명 까면은 풀탄 안 돼 들어갔다 가야 돼 똥마 쟤가 잡고 가야돼 다 잡을 수 있겠어 잡아봐야지 왼쪽 반대쪽 반대쪽에 던지면은 들어갈 것 같은데 어 거기 아니야 지금 계속 움직이잖아 술탄 해도 어차피 피할 때가 많아 갑자기 아니 어디는지 모르죠 쟤네 다들 죽었나 두놈일걸 보물고블린 방지 여기 얼핏 됐었어 아직 자기장 줄어들고 있으니까 타이밍 맞춰서 움직이죠 옆에 있었네 왼쪽으로 돌아 영어 뭐니까 허무해 잘나가다가 갑자기 끝났어